안녕하세요. HSM 투지도사 대표 여영입니다. 저희는 이번에 MWC의 포트라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카마운트로 해가지고요. 특히 아이패드 미니용 거치제 같은 경우 원터치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쉽게 올려놓고 한 손으로 다 될 수 있게끔, 더 쉽게는 올리면 끝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보다 다각도로 부터 도로의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 각도에서 데스크 위에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굉장히 편리하고요. 휴대폰,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도 원터치로 한 손으로 올렸다 한 손으로 놓으면 끝나게끔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. 지금 미국 쪽에서는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. 지금 아마존 사이트에서 랭킹 1, 3위를 국민이 다 안 받고 있습니다. 아마 저희는 이번 전시에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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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